성착취 영상 공유방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에 대한 첫 검찰 조사가 오늘 진행됐습니다. 하지만 자신의 정보가 유출될지 모른다는 피해자들의 공포심리를 악용한 이런 유포협박 행위는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현실입니다.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. 박사방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74명,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입니다. 수십 명의 피해자가 이토록 무기력하게 당한 이유, 유포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입니다. 실제로 조주빈 등 운영자들은 일자리를 준다고 하면서 부적절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피해자들은 주변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거부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. 디지털 성착취 굴레의 시작입니다. 이런 유포협박은 텔레그램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이뤄집니다.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줄 테니 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한 뒤 협박하거나,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만나 몰래 사진을 찍고, SNS에서 확보한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입니다. 실제 정부가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5건 중 한 건은 유포되기 전 이런 협박과 불안에 시달린 경우였습니다. 하지만 현행법상 유포협박 행위는 성범죄가 아닌 단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. 게다가 실제 유포된 것이 아니고 성폭행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 보니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뭅니다.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부터 의료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공받는 구제 지원에서도 제외받는 현실, 유포 협박 단계부터 성폭력 범죄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.